돈을 갚아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? 자,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이게 실제 실화입니다.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. 명의가 제일 중요해요. 내 카드니까 내가 갚아야지. 쓴 건 저쪽에 썼는데 어떻게 알아? 법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. 일륜을 그 재판장이 딱 보고 나서 판단을 할 때 이거는 100%, 아니 1000% 이거 자식들 너희들이 썼으니까 너희들이 갚아라. 이렇게 판결을 내릴 건 분명합니다. 그 옆에 자식들 좀 보시죠. 어떤 자식? 자식들도 자식이. 오늘도 실화를 소개해드리는데요. 72살 여성이었습니다. 그런데요. 카드빚이 무려 4500만원이었어요. 4500? 그래서 법원에 파산 그리고 면책 신청을 했습니다. 나 갚을 능력 없으니까 이거 좀 없애달라. 탕감해달라. 라는 그런 신청을 한 건데요. 피부과, 성형외과. 자주 왔습니다. 큰 돈을 쓴 거예요. 이거 좀 불러서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오라고 했는데 아들의 외제차를 함께 타고 왔고요.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다음에 그 돈이 또 고스란히 또 자녀들의 계좌로 또 이체되기도 했습니다. 결국 이런 이상한 부분들을 쭉 하니까 실토한 거죠. 이거 아들하고 딸이 제 카드 썼습니다. 라고 실토를 했고요. 결국은 면책 그리고 파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안 갚을 생각으로 그냥 막 써재낀다 그러죠? 써재낀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을 엄마에게 떠넘기는 건 좀 아니지 않나. 그렇죠.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파산 면책 신청이 돈이 좀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어서 갚을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보다는 노인이 좀 수월합니다. 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중에 파산이 되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생깁니다. 부모가 대신해서 이렇게 빚을 져주고 파산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효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